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금을 지켜드리는 펀드메니즘 온견우의 주식고객님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이 종목이 2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역시 흑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주의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가총액 보시면 800억이 되지 않죠. 이렇게 시총이 낮은 기업은 작전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상당히 편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적자폭 보시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난신적자라는 이름을 들어도 나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최대주주 보시면 스피어 코리아입니다. 스피어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스피어 파워가 여기 회사의 최대주주로 있다나. 원래 라이프 시멘틱스가 진행을 했었던 것은 AI 헬스케어 관련 국책사업 등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는 이렇게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회슬라이 스페이스X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인 건데 얘들은 자금력도 없는 적자 회사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목적을 신설했다라고 한다고 이 회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AI에서 항공으로 넘어간다. 이거 자본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표이사가 변경됐죠? 변경 후 대표이사 최강수라는 분. 이 최강수라는 분이 스피어 파워라는 상장회사의 임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스피어 파워라는 이 회사가 한번 봐야 되겠죠. 5,4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720억 원인 회사이다. 앞에서 봤던 라이프 시멘틱스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적자폭 보시면 당연히 그렇고요. 부채비율 보면 이건 역시도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난신적자와 마찬가지다. 최대주주 보시면 5% 지분으로 스피어 파워 조합이란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경영권 방어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이사 변경이 또 됐어요. 그죠? 최근에 대표이사가 아예 일신상의 사유로 없었는데 이렇게 각자 대표로 신규 선임을 되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보시면 이력 자체가 여기 최수영이란 분은 베서플라이라는 곳이 있었죠. 세력지도에서 항상 나오는 베서플라이 1호 조합 등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리고 보시면 뭔가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실속은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윤호라는 분은 여기 보시면 맥밀란 코퍼레이션, 메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크게 어떠한 회사에 대한 입증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도 갑자기 배터리 재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하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추가를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금이 없다라. 그리고 연결되는 사업 보세요. 정보통신공사, 미디어 콘텐츠 창작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겠죠. 기사를 보면 스피어 파워가 10월 4일날 나오는 거 물티슈 부분을 갖다가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도 이 종목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트남 2차전지 사업 진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적자 회사에요. 과거에 왔었던 수많은 종목들이 했었던 것과 똑같죠. 세력지도 나와야 됩니다. 베서플라이 1호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회사, 투비소프트 이건 역시도 지금 장난 아닌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KS 인더스트리를 최근에 스피어 파워가 인수를 했더라. 스피어 파워 조합은 스피어 파워의 지분을 5% 가지고 있는데 스피어 파워는 인더스트리를 지배를 했다. 이건 역시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회사의 이름들이 뉴스에 나온 이런 기업들 점점 나오고 있더라. 거기다가 KS 인더스트리는 지금 스피어 파워, 베서플라이 1호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이스트게이트 거기 UNDC라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서 장난 아닌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흑백 상장사에 들어가는 흑종목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세력 지도니까 조만간 엄청나게 나쁜 악재 소득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 시멘틱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최근에 여기 1750원부터 급등을 해서 거의 두 배가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러한 시세를 주는 세력들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등락이 나왔다는 거는 유사 투자자문이 어떠한 항공 테마를 타고 스페이스X 때문에 올라갔다는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 엉망입니다. 뒤로 돌려보면 회사의 존속가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기 하단 깼고요. 여기 하단을 지지했던 부분을 저항했던 부분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 볼까 하지만 최초 신고가인 22,402원이 아직까지 가려면 먼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21년 4월에 상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화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의 본업 자체를 대표이사가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충분히 이 회사는 파두나 여러 가지 회사들처럼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 회사인 스피어 파워 한번 보도록 하죠. 스피어 파워 옆에도 보시면 등락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잉명 병합하고 주가 수량을 줄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서 내려 꽂는 그런 상황이다.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눈물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분명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댓글들이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사실적인 댓글이에요. 여러분들 이 댓글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아래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가지고 그냥 삼겹살 한 줄 먹겠다라는 생각 하시고 한번 한 달 공유 종목 받아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에서 나간 것처럼 지금 8달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 달에 한 종목씩 8달 수익을 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쉽게 볼 내용 아니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목에 연관된 이 두 가지 종목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KS 인더스토리 역시도 아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흑백장생사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